한번 지이단을 예민하다고 하는 지이단 요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무료 체험의 길을 드릴 겁니다. 한번 꼭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쓴 거라도 저희가 100% 환불을 약속드리는데 벌써 터드리는요. 알아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바짝 밑에 태웠으니까 아마 밑에는 늘어붙어 있지 않을까. 근데 위에는 지금 있지도 않아서 흐름은 흘렀지. 이거예요. 정말 깨끗합니다. 6년 연구했어요, 6년. 예. 이야, 우와 예술이다. 다시 새고가 돼버렸어요. 태운 건데. 언제 바짝 태웠냐고요.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소재입니다. 요즘 티타늄이 유흥이잖아요. 일반적으로 티타늄이 철보다 2배가 강하고 인공 뼈를 만들 정도로 아주 위생적이고 안전한 소재입니다. 근데 요즘 좋다고 하니까 그냥 코팅하고 섞어놓은 게 있는데요. 해피콜은 아예 공개합니다. 티타늄으로만 한 층을 만들어냈어요. 기초를 티타늄으로 만들고 그 위에 또 코팅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좀 차원이 다르고 구조 자체가 다른 거거든요. 체력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한 번 꼭 써보시면 정말 다르구나 이런 거 느끼실 텐데 여기에다가 프라이팬이 비싸지는 게 바로 이 인덕션 기능이 들어가면 고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덕션 이 밑에 있는 렌즈 14만 7천 원짜리도 함께 드릴 텐데 집에 있는 프라이팬 올리면 이게 작동을 멈춥니다. 이거 안 돼요. 예. 바로 이 인덕션 기능이 있어야만 딱 작동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모든 여러 회사 다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한 번 고기를 올려볼게요. 네. 미세먼지 많은데 요즘에. 네. 오늘 혜택 4만 원 넘게 드리잖아요. 고기 때 와야겠다. 아하 좋네요. 자 이 인덕션이 좋은 게요. 네. 불꽃은 없잖아요. 근데 고열놀이가 가능하거든요. 벌써부터 향이 올라와요. 눈으로 육즙 보면서 괴로드리면서 이게 사실 가장 맛있게 고기를 구워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요. 이게 없으면 누군가는 주방에 가서 구워서 날라야 돼요. 아유 육즙 바빠져요 이거. 그러니까 식어버린다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육즙 그대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보세요. 몇 초 안 지나갔거든요. 이거예요. 그래서 막 아 진짜 맛있겠다. 자 육즙 확인하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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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렇게 구워도 주시면 완전 딱 먹고 싶은데 정말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그럼요.